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당뇨백신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 당뇨백신인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한 건 아마 백신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뇨에도 백신으로 어떻게 당뇨를 잘 조절해볼까 하는 이런 기대 가지고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당뇨라고 하면 보통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통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인병에 의해서 특히 비만이나 노화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말하는 거고 1형 당뇨 같은 건 유전적으로 아예 체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에 대해서 각각 백신이 개발돼 있습니다. 특히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주로 지방세포의 T세포라고 하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데요. 자기 일을 다 한다면 지방세포의 T세포가 축적이 되면서 당뇨하고 비슷한 대사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오사카 대학의 나가가미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노화된 T세포 표면에 있는 표면 단백질인 CD153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실험을 하게 돼요. 쥐한테 고지방 시기를 줘서 비만의 질을 만든 다음에 당뇨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드는 쥐한테 여기서 개발된 CD153이라고 하는 백신을 주사했더니 이 지방세포의 T세포가 축적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에서도 인슐린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당수치도 개선이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은 거죠. 그리고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에 린셉핑대학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보통 유전적으로 HLA-DR3-DQ2라고 하는 유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절반에서 일형 당뇨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글루타믹 엑시드 디카복실레이지라고 하는 효소에 대한 자가항체, 자가 면역질환이거든요. 자가항체가 생기면서 체장의 세포를 파괴해서 인슐린을 못 만들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알루민을 붙인 이런 물질, 경구 약물을 개발해서 투여를 하니까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당이 효율적으로 조질되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노화 세포를 표적으로 백신을 투여를 해서 그것으로 비만과 당뇨 대사 질환을 잡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사실 혁신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도 이러한 약물이 나온 만큼 우려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백신이 처음 기대로는 거의 완벽하게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러저러한 부작용 또는 지금 현재 돌파 감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역시 당뇨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완벽하게 당 조절을 하고 합병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당뇨 치료, 약물이라든가 인슐린, 운동, 식이요법, 이런 보조요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당뇨를 완전히 완치시킬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당뇨 백신의 현재 유용성은 당 조절을 좀 더 원활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치료와 더불어서 당뇨 치료의 한 단계 조금 더 발전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